XSFM입니다. I, D, W, K 입장의 상충도 그건 오해였다며 원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쩌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4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버티셨습니까? 한국에 자살자 많다고 난린데 자연재해까지 많다보니 잘 버티셨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3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윤세민 기자가 옆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진 느끼셨습니까? 저는 못 느꼈습니다. 저도 못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게이머에겐 지진이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우퍼다. 멘탈의 지진이 있죠. 혹은 후방의 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석 시즌에 집안일 게임. 집안일 게임 이렇게 했거든요. 집안일이 끝났잖아요. 추석이 끝났으니까. 그럼 남은 연휴 동안 게임. 하나가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우퍼라고 착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게이머에게는 지진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야구팬에겐 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중계 카메라가 흔들렸죠? 지난주에 이제 지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여진이 이어지지요. 강도 4.0 정도의 여진이 저희들 방송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보통 야구 안 하잖아요. 그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잘 모릅니다. 월요일에 보통 야구 안 하는데 지금 밀린 시즌 나머지 빨리 해결하느라 야구를 하거든요. 사직구장에서 열렸던 롯데자이언츠와 넥세니어로제 경기 중에 포수석과 투수 등판을 정면으로 비추는 메인 카메라. 마치 음악중심 카메라처럼 흔들렸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이닝이 끝난 다음에 중계진도 이순철 해설위원 같은 중계진도 한동안 지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깜짝 놀라. 최초로 속보를 내보냈던 JTBC가 또 똑같은 속도로 속보를 내보냅니다. 문제가 있다면 손석희 사장도 이제 야구를 안 보시는 분이셨다는데 문제가 있죠. 넥세니는 자꾸 넥슨이라 그래가지고. 억울해 죽을 뻔. 그럼 다른 사건과 또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요. 아 네 그렇죠. 우병우 히어로즈 뭐 이렇게 되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한 개발자가 지진알림을 개발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진희 알림을 개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의 작동원리가 지진희 갤러리에 1분에 20개 이상 게시물이 올라오면 알림을 주도록. 왜냐하면 개발자가 관찰한 게 그거였잖아요. 지진이 나면 DC에 그리 빨리 올라오는데 지진희 갤러리에 제일 많이 올라온다. 그걸 저는 YTN 기사를 봤는데요. YTN 기사에서 제일 웃긴 문장은 그거였어요. 뭐죠? 지진희 갤러리에 이렇게 게시물이 빨리 올라오는 경우는 지진희 날 때 말고는 없다. 지진희 무시바람. 근데 그 예측한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지진희 갤러리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국민안전처의 사공사 낫파운드를 보고 속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그렇죠. 실제로 국민안전처보다 훨씬 더 빨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보여준 사공사 낫파운드 상태의 원인을 많은 개발자분들은 보자마자 파악을 하시더군요. 아 그런가요? 용량 부재다. 트래픽이 준비가 안 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둬야 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트래픽은 커야 할 거고 그렇다면 평상시에 돈도 안 되는 곳이 트래픽을 크게 해야 된다? 그건 국가가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있는 게 국민안전처잖아요. 비상대책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짧게만 하고 부각되지 않아서 속상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진 사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딱 두 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자연재해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의역 선로 사망사고 때 보았던 바로 그 똑같은 상황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재입니다. 시스템이 진심으로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는 한 주가 정부에게 되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이렇게 일이 안 돌아가면 말이에요. 원래 다른 나라면 그 나라의 대표자들을 내려보네요. 현장에. 바로 뛰어갑니다. 실로 12시간 안에 가죠. 그렇죠. 미국같이 큰 나라도 12시간 안에 갑니다. 아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뿌진도 빨리 갑니다. 그런 일 생기면.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대표자는 예전에 제사장에게 주던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죽더라도 가서 죽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 관찰사라도 거기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재난 상황이 생기면 재난 자체도 문제지만 재난으로 인해 약이 되는 2차 혼선을 빨리 예방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역할도 있죠. 지도자가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거기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열흘 뒤에 가셔서 지금 흑암밤는 짤이나 찍히셔가지고. 개가이고 계시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억울하긴 할 텐데. 저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그다지 나가서 찍히는데 사진 찍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놀랍고. 역시 80% 득표율인 곳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어떤 농장이 있어요. 네. 농장주가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농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농장주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그래도 당분간 농장은 돌아가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취약해지죠. 저는 지금의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열심히 관리했던 농장이 위룰 세계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제가 현질 안 하고 100위권에 올라간 유일한 지구인으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62위까지인가 해봤는데. 제가 버려놓으니까 밭이 원래 1분에서 2시간 사이에 썩습니다. 밭도 썩고 안정률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손님들도 뜸해지고. 컨트롤의 공백. 청취자분들은 모두 느끼고 계실 테니. 그다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위에다 알릴 방법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빠른 속도로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네. 박근혜 정부의 소통의 노력을. 오늘 이 시간에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닥.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 시간입니다. 김상조 기술형 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들 잘 다 보내셨나요? 뭐 어떻게 무사히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이 사라졌죠. 추석들 잘 보내셨느냐. 지진 때문에. 아임 뭐 잘 방어를 하셨던가. 네. 원래 이런 기간제 이벤트가 하나가 지나게 되면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망하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습하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짐이죠. 아. 뭐 금년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하겠다. 명절. 그리고 명절 끝나면 다이어트. 네. 그렇죠. 한국인은요? 그 중에 다이어트가 하나가 있죠. 네. 우리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져주는 아임닭에서. 네. 아임닭 전제품 맛보기 세트가 나왔어요. 아. 큰 플래터. 아임닭 플래터. 네. 이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네. 7만 2천원이에요. 선물할 수는 없군요. 합산. 네. 하지만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아. 49,800원. 선물할 수 있군요. 깜짝이야. 국정원 직원들께 줘도 되고요. 네. 다이어트를 하려는 국정원 직원. 언론인. 선생님.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이틀간. 아. 진짜요? 네. 단 사흘인데요. 그러면? 어? 아. 이거 유연상. 유연상 피디님. 저렇게 걸렸어요. 저는 적힌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힘들어요. 하여튼 사흘간. 이 회사는 다 산수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플래터를 구입하시면. 네. 신제품인 고구마 큐브도 증정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아임웰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퍼펙트25 사장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퍼펙트25 사장님. 물론 저하고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좀 바쁘신데. 네. 네. 여기는 오랜만에 등장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퍼펙트25의 수강 방법이.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인 학원 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기간제로 정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맞습니다. 횟수로 그렇게 정해지거든요. 네. 아,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끼어 있다. 네. 아니면 뭐 연말연시 같은 바쁜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교육을 받는 것에 좀 주저함이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그 한꺼번에 뭐 9월 초 같은 때 결제를 하셨다가. 네. 추석 때 계속 빠지시다가. 네. 나중에 그냥 연락 안 해버리시고.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퍼펙트25의 경우에는. 결제를 하시면은 약속된 횟수만큼은 무조건 강습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뭐 20회. 예를 들어 20회라고 한다면은. 20회를 채우는 거죠. 네. 그 아무리 늦어져도 그 회차는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된다면요. 제가 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장을 찍었던 역삼동의 땡땡웨이 샌드위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갑에 꼭 넣어놓고 다니다가. 2009년에. 그게 지갑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건가요? 10년이죠. 제가. 전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모두 바쁘잖아요. 언젠가 써야지 이러다가 1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가져갔어요. 심지어 그땐 별로 안 바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사를 멀리 가고 이러는. 그러니까 핑계는 붙이다 보면 말이죠. 사람이. 가져갔더니 알바가 깜짝 놀라면서 이 고운 문서 같은 쿠폰을 보더니 하장님을 찾는 거예요. 하장님이 푹 하시더니 드리라고. 그 단어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아무거나 드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거기서 15인치 안 시키고 30인치 시켜가지고 생일 파티 급으로 처먹고 났다. 그건 허리에 두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제 허리에 둘러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객을 기다려주는 업체. 고마운 일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퍼펙트25에서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김새땡님 수업 1회를 남겨두고 홀딩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1회 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회사 망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 알실의 열혈팬이라고 하셨던 윤녀땡님. 네. 수강이 18회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부자 부자. 저런 사람들 제일 싫어. 네. 리다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 정도 남아있는 거면 수업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공부하세요. 윤녀땡씨. 리타 선생님이 얼마나 빡치셨겠습니까? 리다 선생님. 리다 선생님이요. 하여튼 수업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조 기소영 전관이었고요. 슬로우 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오늘의 이야기는 슬로우 뉴스와 함께합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만나시죠. 또한 오늘의 이야기는 잊을만하면 90년대에서 넘어오시는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님과 다시 함께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비밀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살짝 등장하시긴 하셨지만 본인도 모르시는 사이에. 아 그랬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저작권 및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빡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실명이 안 나가고 슬쩍 나갔죠. 그렇습니다. 민노 실 편집장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원래 뭔가 아무 상관없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진 때문에 상관이 있어졌어요. 지진 사태 때문에 경북 도민들과 온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점은 리액션이 왜 이렇게 늦거나 없냐 국가가. 네. 바로 그거죠. 였단 말이죠. 그리고 있다 해도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리며 성의는 왜 이렇게 없냐 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랫동안 취임 전부터 계속 소통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편집장 하시겠다고. 소통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 소통의 시도가 국민에게 닿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어떤 유리 벽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짝사랑 같은 거잖아요. 마치 시야의 샹들리의 뮤직비디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괴로움에 춤을 추잖아요. 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소통하러 나와서 뒤돌아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대를 안 비춰주면 누가 노래 부르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정부의 소통 시도란 종종 그래왔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소통 시도라는 것은. 그중에 한 사례가 슬로 뉴스에 올라와 있길래.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해외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2098-5874라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번호인가요? 그렇죠. 됩니다. 관공서잖아요. 이걸 감춰주면 어떡해요. 나중에 스포입니다. 관공서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처음에 관청에서 먼저 검색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청 번호인데. 후즈넘버 닷컴에서 먼저 검색됩니다. 그것도 딴 데가 더 빨랐던 건가요? 그렇죠. 심지어 후즈넘버한테 지다니. 그러니까 후즈넘버 닷컴은요. 제가 혹시 민호표지장이 이거 누가 만드신 건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개발자인 것 같아요. 후즈넘버 닷컴 만드신 분. 모르시는 분 혹은 스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후즈넘버 닷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보가 무작위로 모여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깔끔한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걸 애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다라는 걸 여러 번 느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번호를 여기다 검색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전화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사연을. 사연을. 네. 어디입니다. 네. 맞아요. 이 후즈넘버 닷컴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예를 들면 010-00-0025 무작위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받으신 분이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오우진입니다. 라고 말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0-00-00-95-00 두 번 울리고 끊겼는데 너무 이상하네요. 대한 채무대출 어쩌고 하던데 밑에 정답이 나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저는 자꾸 배우신 분들이 집단지성 소용없다. 집단지성 소용없다라고 하시는데 개발자가 도구를 잘 만들어놓으면 집단지성은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저희들이 알려드린 이 020-098-5874라는 번호는 대체 왜 집단지성을 필요로 하는 관공서 번호였던가. 제가 지금 020-098-5874라는 번호에 대한 후즈덤버닷컴의 유저들의 사연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방금 전화 왔길래 받았는데 아무 소리 안 나서 그냥 끊었어요. 일본 오사카입니다. 저도 지금 와서 검색했네요. 일본 도쿄인데 받자마자 끊김. 일본 치바입니다. 일본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어쩌다 유출된건지. 일본 센다이입니다. 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걸어보니 전화 연결이 안된다고 하네요. 호주인데 이 번호로 전화가 와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검색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시간 수요일 아침 9시쯤 받았어요. 무슨 설문조사라고 하길래 여기 미국이라 하니 알고 전화했다며. 어디서 전반 아셨냐고 묻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거고. 제외국민 대상으로 리서치 중이라고 해서. 알겠다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자. 이메일로 보냈는데 참여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라고 했어요. 바빠서 이메일은 아직 안 받는데. 선관위에서 뭐하는 거지 했네요. 다른 스팸번호들과 달리. 제보가 끝도 없이 있어요. 캐나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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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영국 미국. 근데 최초에는 사람들이 망할 스팸 전화. 그렇죠. 이걸 써놨어요. 나중에 올라갈수록 특별한 관청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슬로우 뉴스가 취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제를 했었습니다. 간단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부터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받고 끊었는데 다시 거니까 그쪽에서 받지 않는 전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전화가 맞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번호가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세금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금이 많이 거쳐도 장난전화 전용전화를 만드나. 꿈이 꿈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어릴 때부터. 국제전화를. 네. 저는 지금 무슨 멘트를 해야겠는데 무슨 영문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또 하나의 질문은. 선관위가 맞으면 제외국민 개인정보 유출한 거니까 불법이 아니냐. 불법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슬픕니다. 그냥 불쾌할 뿐이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불쾌하셨죠.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헌법기관인 헌법기관입니다. 당연히 중앙선관위가 위탁업체라는 민간기업에 팔아넘긴 게 아니냐라는 불쾌감 혹은 어떤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판 건가요? 판 것도 아니죠. 다행이네요. 판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인 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유권자의 의식을 조사하겠다라는 목적이 일단 뚜렷해요. 그렇잖아요. 유권자의 의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국가기관에서 헌법기관에서. 누굴 찍었냐만 안 물어보면 해도 되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이를테면 선거기간 동안에 불법 유혹을 받은 적이 있냐. 혹은 제도 개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냐. 혹은 우리를 좀 비판을 해달라. 어떤 점을 고쳐야겠냐. 이런 굉장히 건설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옴부즈먼 자료 수집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랜덤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니까요. 일단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 전화의 목적은 그거였네요. 그런데 다만 방법이 너무 묘하다는 거예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놀라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무슨 부고가 났을 때나 전화가 온다. 한국에서 전화가 오려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아는 번호여야 하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면 무슨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달라느니. 그렇죠. 방종사일지도 모르고. 혹은 납치범위. 아까 흉한 일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더니 끊어. 그래서 끊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온부지만을 했어야지. 끊어. 그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해봤어. 수신이 안 되는 번호래. 다시 전화하나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건가요? 적극적인 유권자인가. O. X. 그게 전부예요? 그 방법이 너무 이상하니까 불쾌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불쾌하죠. 감정적으로 불쾌한 건 당연한 건데 아주 간단한 팩트를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목적은 대단히 합법적이다. 목적이 필요하다. 목적은 좋다. 좋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 질문을 선관위 쪽에 던졌고 선관위 쪽의 제외선거과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국내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해외 당연히 해외잖아요. 해외 제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의식 조사예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핑계라면 핑계고 이유라면 이유인데 국내에 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의식 조사, 설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돌려도 된다는 거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돌려도 충분히 표본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제외선거에 참여하신 혹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어렵다. 이 이유는 타당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중선관위의 제외선거과하고 민노 편집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 조사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의도 것도 괜찮다. 심지어 사업의 근거 규정도 있대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래요. 통계나 학술 목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갖고 있는 활동과 정보 전문가들도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법률가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타당한 근거 규정일 수도 있겠다. 의견이 좀 갈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명확하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중론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처음에 말했던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개인은 불쾌하다. 그렇죠. 불쾌하죠. 심지어 못 받으셨는데 전화 다시 거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해외에도 대출 전화 들어오냐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이 답변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어떤 답변인지.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랜덤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제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의 차이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분 나쁜 분이 전화하셔도 시원한 답을 들을래야 들을 방법은 없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는 말이에요. 국가가 직접 갤럽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다급하게 갤럽 형태로 만들자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놀고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땡겨다가 그냥 전화 먹게 받게 할 수는 있는데 전문적인 갤럽을 운영하는 공사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설문조사 하려면 웬만한 외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주 준 거죠. 이것도 외주 이슈예요. 지금. 글로벌 리서치라는 회사의 공개 입찰을 통해서 입찰액은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면. 4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표본집단은 2,100명이에요. 2,100명의 응답을 일단 받아야 돼. 선관위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해외에 있는 분들의 유권자 자료 그리고 그 자료 외에 또 민간 기업에 있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이어야겠죠. 당연히. 그 자료를 활용해서 2,100명을 채워야 되고. 2,100명의 어떤 여론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찰액. 우리 세금이 들어간.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비싼 혹은 내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의식조사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싼 돈이라고는 뭔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비싼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고 말고 해서 띄꺼울 상황. 그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여기에 전화에 대해서 불쾌감을 굉장히 극도로 느끼는 주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 해외에 계신 친구분들. 왜냐하면 자유인들은 그게 싫은 거죠. 세금을 얼마 썼든 간에. 그리고 또 랜덤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미덥지가 않은 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보냈다. 전화 걸고 보냈다. 이건 특정인을 특정한 거잖아요. 그 이슈가 아까 좀 전에 근거 규정의 이슈입니다. 해석에 관한. 오병일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한다. 특정하기 때문에 그게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관위가 오병일 활동가의 해석을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선관위는 그렇게 반항할 거 아니에요. 불법이 되는 거죠. 아니다. 너네 그 박하라 이메일 못 받아봤냐. 그걸 랜덤으로 받는 것 같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럼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해석도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선관위는 아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통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을 나한테 알려달라. 제가 대답하기 대단히 힘든 항변이었죠. 선관위는. 원래 논리적인 대화하다가 가장 받아치기 어려운 형태의 레토릭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약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전화번호나. 넘어가신 거야. 진 거야 진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하지 않고는 광범위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거라는 거예요. 한글을 알아들으며. 한국말을 알아듣고. 이메일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유권자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로 압축돼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얼마가 된다고. 이거 특정 안 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를테면 뉴욕주에 유권자 사무소가 있는. 유권자를 획정하는 행정지역이 있는. 뉴욕주에 있는 이를테면 abc골뱅이 gmail.com. 이 특정이 된다 안 된다를 이건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정이 안 될 수도 있긴 있다는 겁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저는 특정. 이메일은 개인정보가 확실히 맞아요. 당연히 개인정보잖아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메일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맞지만 이것으로 명확하게 식별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근거규정상. 이것은 어떤 해석의 문제이긴 하죠. 선관위 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또 하냐면 우리는 이것이 근거규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규율하는 선관위가 규율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법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관할에 있는 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비유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은 아니다. 내 개인의 견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부분은 그거겠네요. 전화받은 자연인은 불쾌해. 그래서 나는 특정받은 기분이야. 왜냐하면 내가 받았거든. 그렇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리서치를 맡긴 업체의 입장이 중요한데 리서치를 맡긴 업체의 입장에서는 너는 특정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스테이트로 줄이고 한인사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필터를 넣어서 그걸로 거르고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서 당신일지도 모르겠다고 골랐지만 결국 마지막엔 랜덤이었다라고 항변한다면 특정을 했다는 범위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하다. 불쾌하다는 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중대사인 선거와 관련된 공익적인 여론조사다. 이 당위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잖아요. 공익과 개인의 어떤 권익과 이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의 어떤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게 대전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묘한 것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불쾌한 제외 국민들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개인 정보를 지금까지 다뤄왔던 방식 지금까지 그것들을 취급했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불쾌한 분노할 만한 재료들을 축적해왔거든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거죠. 이게 평소에 애티튜드가 전승돼서 내려온 어떤 형태일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국가를 신뢰할 수 있었다면 선관이라는 이름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쾌한 감정들이 폭발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선관위가 여기에 4천만 원을 썼다라는 것이 저는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익성의 크기에 비추어서 4천만 원을 얼마나 제대로 썼냐 이게 4천만 원이라는 게 적당한 예산이냐 그렇게 불쾌하고 국가의 공익적인 활동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불신하고 분노하고 돈을 더 쓰더라도 그런 불쾌한 감정들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을 증폭시키는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냐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착실하게 어떤 가이드나 프로토콜로 진행이 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선관위 제외... 누가요? 편집장님이요? 아니 제가 국가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죠. 아쉬운 거죠. 그런 점이. 그러니까 선관위가 우리도 그 점이 참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사전에 좀 더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도록 활동을 하고 또 외국에 사는데 낯선 번호, 우리나라 번호로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저라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이슨 본이잖아요. 날 죽이러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사전에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나이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의미에서 선관위가 그토록 욕을 먹어 왔고 정부 3.0에 이렇게 반하는 박근혜의 효시에 반하는 이런 활동들을 왜 어리석게 했는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소통을 하려고 했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불쾌했을 뿐? 그거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왜 끊어버렸을까요?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리서치라는 회사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론조사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에요. 여기서도 알바를 쓰겠죠. 4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바생들이 수줍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바를 쓰긴 쓰겠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알바를 써요. 왜냐하면 간단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이게 뭐 전화를 받았는데. 헬로우? 이러면 끊어? 어머? 이러면서? 아니 이해는 해요. 2,100명의 표본 집단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을 것이고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드린 걸 거잖아요. 이메일이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맞습니다. 이 이메일이 아닌 사람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링크를 눌러도 무역값이 나와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를테면 UMC 같은 경우에 유승균 PD 같은 경우에는 유승균 PD의 이메일 자기가 받은 이메일을 타고 들어가야만 거기에 이제 무슨 무슨 설문들이 나오죠. 아니고 지가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그냥 외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리서치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표본값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나 다 그 링크를 알고 있으면 내가 해외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링크 들어가서 설문조사하면 표본이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재미로 여기 들어가서 응답에 답해봐. 그렇죠. 네 성격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의 방법은 이메일이에요. 그런데 이메일 회신율이 너무 낮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그래서 이메일 보냈는데 확인 안 했냐? 라고 전화를.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전화를 했던 거죠. 그게 사달이 났는데 사달이 난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이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분명히 알바를 썼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을 하고 알바생들이 이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국가시책의 아마추어리즘이 알바생의 엉성함으로 갑자기 승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바생만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알바생은 책임이 없어요. 원래 이럴 때. 그래서 알바해요. 치킨 대로 했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게 20대 초반에 아웃바운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전문용 아웃바운드. 전화해서 이런 거 투자.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준 거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할 때 굉장히 떨려요. 그럴 수 있죠. 받자마자 욕할 것 같고. 너 누구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처음 한두 전화는 두근두근하면서 신호가 가다가 받으면 나도 모르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몇 통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는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엉무에 전문화된 인력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닐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제가 다 어떻게 거기까지 투자하지 못했지만 강하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3일 있으면 부끄러움은 없어져거든요. 그렇죠. 기계적이 되죠. 그럼 3일 뒤부터는 이제 제대로 받으신 거고. 그런데 3일 뒤에 새로 오신 분도 있겠죠. 그 앞에 하신 분들은 이제 후주넘버에 남겨주신 거죠. 끊었다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알바가 또 바뀌면. 도망가면. 여기가 옥천이구만 이러면서 도망가면. 그러면 이제 또 새로 부끄러우신 분이 오잖아요. 이게 사안전션은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전화가 왔는데. 모국에서 전화가 왔죠.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관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걸 못 믿겠다. 전혀 못 믿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바생이 잘할 일이 아니라 콘트롤타워에서 하청업체한테 계속 결과물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 질문을 했죠. 관리감독이 그럼 중요하잖아요. 원칙과 관리감독과 가이드라는 거.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 줄 때도 제안서에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청받은 업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선관위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질문해요.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관리감독하지 않냐라고 물어봤고 관리감독의 부분에서. 선관위가 사업을 위탁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대체 이 개인정보는 어떻게 수집된 개인정보인가요? 해외에서.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제외선거인단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해야 해요. 해야 됩니다. 제외국민 유권자 본인이. 그렇죠. 그 정보를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죠. 그 답에 의하면 선관위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제외국민의 유권자 수가 98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이 중에서 신고 신청하신 분들의 규모가 15만 명이다. 이 신고 신청의 개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재자 투표할 때 내는 개인정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이거는 선관위만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네요. 그렇죠. 선관위 안에서만 쓰일 수 있는 개인정보고. 선관위가 자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그 조항, 그 근거 규정에 부합하면 제공도 가능하죠. 여기서는 제공한 경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체크하는, 안 읽어보고 체크하는 개인정보 규정에는 타인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냐는 체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저희 편집팀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제가 논의를 해봤어요. 어떤 분은, A라는 전문가는 제외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선관위 측에 제공하는 정보에 혹은 한 줄 더 넣어서 이 정보는 여론조사, 국민 유권자 의식조사에, 여론조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을 넣으면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데 그 문정은 저는 조금 미심적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왜냐하면 국내 유권자가 그런 문장에 승낙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내인과 제외 국민을 차별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 의견을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원칙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거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 규정들은 거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몇 가지 규정들과 몇 가지 예외들 때문에 일이 아주 엉성해졌다는 게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외에는 윤석열 기자가 이해해주는 알바들의 부끄러움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편집장님이 굉장히 멋있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에 대한 결과가 알바들의 부끄러움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는데 성관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의 즉각적인 리액션이 뭐냐면 웃기고 있네. 그렇죠. 성관이, 네가 무슨 성관이야. 그 성관이가 왜 이런 짓을 해. 라는 그런 불신의 어떤 코드가 작동을 한 거예요. 제 뇌 속에서. 그렇죠. 그 불신의 코드를 누가 작동시켰냐. 그 개인이 굉장히 너무 자기 개인적인 권익만 우선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못된 유권자이기 때문이냐. 그랬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혹은 성관이라는 헌법기관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불신의 재료들이 폭발한. 그것이 코드를 나의 내리 속에 심어놓은 결과냐. 라고 했을 때 후자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관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생겨난 인상. 그렇습니다. 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서비스가 존재해도 되는가. 존재해도 되는가 라는 말은 너무 과격하니까 빼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국가서비스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자꾸 새로 들어온 기관장들은 맨날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렵거든. 국민이란 그런 존재여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게 아마추어리즘이고 그게 소통 실패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리고 쌓여있는 불신을 이렇게 무시한 채로 계속 일을 진행해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아까 초입에 지진 이야기 했잖아요. 안전처가 쓰는 예산 2006년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이에요.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죠. 하지만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낼 만큼 이게 인터넷상의 작은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거듭해서 불신의 재료를 쌓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4억 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국민 서비스를 보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는 거죠. 주먹구구식 서비스였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실무자. 이게 슬로우뉴스의 인터뷰가 제가 종종 마음에 드는 이유가 실무자의 실무자를 찾아내세요. 그러게요. 대표자 나오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언론 같은 데서 팀장급 차장급 이런 사람을 불러냈다. 그러면 완전 딴소리 하거든요. 답변할 때. 그분도 잘 몰라요. 지금 슬로우뉴스의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질문하신 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주임님이 재해선 국가의 주임님이 잘 알고 계세요. 뭐가 문제인지도 아세요. 물론 그 와중에 다 얘기해봐야 내가 책임질 건 없다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내 목은 괜찮아. 이런 계산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다만 이제 위쪽에다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고 싶은 답은 이것이 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었다. 아직도 모르느냐. 잘 안 됐다면 유감이다. 이건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상상력. 이 왜 없는가가 소통을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웃긴 말인가. 그 얘기는 제가 검도장이나 태권도장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1년 전, 2년 전 혹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때도 있었을 거고 김대중 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잘못들이 그럼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수정이 됐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소통 일방향 쌍바냥 이제 무슨 대국민 서비스 한다 이렇게 대화형 서비스 한다고 정부 3.0을 내걸었지만 외국에서 그 정부 3.0이나 소통의 어떤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그 점수가 어느 정도냐. 0점이에요. 0점 거의. 그 사례 하나를 보았고요.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 한국분들도 이런 문제는 후즈넘버에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디 답을 얻을 곳도 없고 해서. 이게 사실관계 알아내시는 거야. 민노우 편지장님 같은 분한테는 간단한 일이 나서.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불쾌했던 기억. 그리고 그 불쾌했던 기억이 국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어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말이죠.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뭘 또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엄청난 예산을 쏟아버리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요즘은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지 말지는 잠시 후에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로 상태에서 한번 평가.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우리 아까 얘기한 데 힌트가 나 있어요. 지금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국민이에요. 제가 최근 느끼는 1배의 오유할 거 없이 좌우할 거 없이 정치상향할 거 없이 모든 국민이 정부에 원했던 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였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뀌었죠. 야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럴 때 정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꾸준히 해왔다. 닿질 않는다. 니들이 몰랐거나 혹은 우리가 뭘 하면 니들이 불쾌했다. 그렇습니다. 그 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광고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iOS 10 업데이트하고서 이 물건을 들었더니 왜 나를 쳐다보는가 이 자식이.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iOS 업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늘 두근대는 일이긴 해요. 업데이트요? 네. 그래서 저는 iOS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약간 그 기분 느끼고 싶어가지고 배경화면을 기본화면으로 잠깐 바꿔놓거든요. 지구? 네. 그런 걸로. 그래서 최근에 유행한 말이 있죠. 네 키스 덕분에 업데이트 했어. 그러니까 키스에 지지 않기 위해서 키스하기 전부터 터지는 애플의 섬세함.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섬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소통을 준비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기력이 남아서 소통과 관련된 페스티벌을 했어요. 정부가. 그런가요? 2016년 6월 20일에 심지어 코엑스에서 했어요. 코엑스가 말이죠. 아마 관도 큰 거 빌렸을 텐데 큰 놈은 하루 빌리는데 한 3, 4천만 원 합니다. 그래요? 더 비싸졌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10년 전이니까 비싸졌을 거예요. 10년 전이면 지금 훨씬 비싸겠죠. 그렇죠. 서울 코엑스에서 2016년 6월 20일에 정부 3천명 국민체험 마당을 했어요. 그거를 국민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꼭 그 마당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앱을 만들어놓고 오프라인에서 한다. 물론 팀쿡처럼 하고 싶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개발자 모임. 월드와이드 국민체험 모임. 이런 걸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모르겠어서 다녀오신 민노 편집장님께 여쭤봐요. 죄송한데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3.0이 뭐예요? 이 3.0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개념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정부 3.0 가면 써 있는 게 있어요. 찾으시는 동안 읽어드릴게. 정부 1.0, 2.0은 뭐냐 그러면 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은이래요. 정부 1.0 일방향 소통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이건 지나가던 왕들이 놀랄 일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은 줄 알아요? 그렇죠. 정부 2.0, 그럼 1.0은 실체가 없다고 봅시다. 네. 정부 2.0, 쌍방향 소통 대화, 쌍방향 정부 3.0, 맞춤형 소통이래요. 그걸 구경하고 오셨어요. 이것도 고백을 해야겠는데 제가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 개건 기자께 부탁을 하고 그 리포트를 제가 기사 속에 포함을 시킨 거죠. 네. 저희 편집이원이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박 대통령의 기념사안은 이래요. 공공정보와 데이터 개방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 누가 번역했구만 이거. 번듯해! 구글 번역기 같아야지! 지금까지 15종의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공유하고 기관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정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3.0이요? 네. 그런 거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체험한 바로 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체험을 했을 거잖아요. 그 기사를 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 3.0 사이트와 지금의 정부 3.0 사이트 사이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달라요. 많이 변했어요. 아 몇 달 사이에? 편했습니다.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모니터링을 했을 거잖아요. 저도 봤어요. 굉장히 보기 좋죠. 그렇죠? 보기 좋다고는 못 말해요. 왜 그렇게 보이시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버전을 보셨으니까 지금 그따위 칭찬하시는 거고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실체는 뭐냐. 이거 링크를 그냥 아이콘으로 갖다 놓은 사이트예요. 인터넷 초기에 링크 모음 사이트들 있잖아요. 인터넷 초기에 링크 모음 사이트 아 나 그 이름들 기억나는데 까먹었다. 그런 사이트예요. 모바일 버전이든 PC 버전이든 상관없이 그냥 링크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게 맞추면 소통인가요? 끝이에요. 누르면 그래서 다른 정부 기관에 앱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저만 이해가 안 되죠.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구나.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소는 gov.gov30.go.kr입니다. 가면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메인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콘들이 막 있어요. 이 아이콘들의 덧없음을 제가 랜덤함을 쭉 읽어드리는 걸로 좌상단에서부터 우하단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자리 찾기 자격증의 모든 것 직업 훈련 상품 비교 정보 초중등 교과학습 수능 강의 학술 논문 임신 육아 국내 여행 추천 농촌 체험 건강정보 포털 제철 농식품 정보 토지 건물 정보 공연 전시 공무원 길잡이 생활법령 정보 그리고요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없던 조그만 창에 급조한 듯한 그림이 하나 생겼어요. 지진정보 지진정보 그 사이트도 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리뷰가 5개가 올라왔어요. 아이폰 기준으로 5개가 올라왔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진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알려주면 이게 무슨 지진 앱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진이 났었습니다. 지진에 관련된 과거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사가 난 곳에 보내는 조롱이죠? 엿먹으라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최근에 지진이 나고 나서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리트윗된 트윗이 있었잖아요. 한국 재난영화에 그 장면이 들어가야 된다. 이미 재난을 탐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고 그 핸드폰에 문자 국민안전처 뒤늦은 문자가 오는 그 장면이 꼭 있어야 된다. 뭐 굳이 이제 말하자면 부산행 영화에서 좀비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서 좀비 주의 근데 그거 진짜 저 얼마 전에 느꼈는데요. 이 지진 사태 이후로 부산행 영화가 제가 처음 봤을 때처럼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지진 사태 이후로 부산행에 나온 장면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국가는 아무런 시스템을 발동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국처럼 유능한 군대가 와가지고 좀비를 쓸어버린 다음에 우리를 안전구역에 넣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저 포함해서 아무한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 3.0에서요. 이 무수히 많은 아이콘들이 막 떠요. 이 아이콘들을 눌러보면 거의 다 앱 설치로 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 3.0 사업을 하자 그러고 앱을 수십 수백 개를 개발하는데도 돈을 때려 부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일에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앱 링크인 거예요. 링크 모음이에요. 사이트맵 그래서 제가 그중에 말이죠 생활안전지도라는 앱을 다운받아봤어요. 직접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았습니다. 백개선 없는 앱이에요. 그중에 앱을 생활안전지도라는 앱을 다운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도가 구글맵처럼 좌우상화로 돌아가는 형태로 탁월하게 잘 돼있습니다. 물론 도트가 좀 낮다는 점이 특이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지도에서 경주 시청 위주로 경주를 보고 있어요. 천마총유계소 쪽이 보입니다. 이쪽에 3,4km 정도가 보이게 축척을 잡고 우상단에 나와있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지도에 있는 쪽에서 교통안전 치안안전 보건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사고안전 이런 옵션들을 누를 수 있게 돼있어요. 그 외에 맞춤안전이라는 버튼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요. 양복점에서 안전사고가 난건지 아니면 관상을 보고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역술 좋아하셔 이 정부 두 번째 버튼이 재난안전이에요. 재난안전을 눌러봤습니다. 8개의 하부 버튼이 나옵니다. 홍수범람 위험도 산사태 산불 붕괴발생 지진 화재 발생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진 발생 현황을 눌러봤어요. 경주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버튼도 안 떠요. 어머 뭐야? 지진 발생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아무 버튼도 안 떠요. 그래서 넓게 봐야되나? 하고 지도를 좁혀보죠. 그럼 팝업이 떠요. 일정 범위 안에서 신고 정보가 표출됩니다. 확인 어? 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신고 물론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걸까요?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도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또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정부 3.0이라는 그 사업이 이게 다인가요? 정부 3.0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청사진 같은 거죠. 박근혜 정부의 어떤 청사진 디지털 정책의 청사진 네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기조를 상징하는 말이 포괄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그 일환으로 제작된 홈페이지고요.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이트죠. 근데 이게 앱이고 앱들 이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 없어서 보잘것 짱 없죠. 일자리 찾기 워크넷이에요. 이동을 한다니까요. 수능강의 EBS고요. 이동을 한다니까요. 학술 논문 리스포유예요. 상품 비교정보는 스마트 컨슈머고요. 아 또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야? 또 어떤 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맞네.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런 게 필요하고 어느 날 생각나서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정부 3.0 사이트 와서 하냐?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유저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 일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이 유의미한 행동일까요? 아 그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행동일까요? 인터넷 쓰는 사람의 80%는 그 포털을 통해서 뭘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저렇게 아이콘으로 늘어놓았다. 저는 이 정부 3.0 사이트를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농촌체험, 웰촌 이거는 제가 몰랐던 사이트예요. 이런 관련 정보가 궁금하면 정부 3.0에 가지 않고 농촌체험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면 돼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키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할 거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아니 이거 한글 자판이 안 깔려있는 사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블로거들 많잖아. 아직도 활동하는 블로거들 카페 활동하는 블로거 카페도 많고 그냥 페이지 하나에 좋은 링크들 골라서 정부 3.0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페이지 하나에 그냥 유용한 링크들 이렇게 골라놓고 너 아플 때 어디 가라. 지진 났을 때 이 링크로 가라. 너 취업하고 싶으면 이 링크로 가라.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지어 지금 윤석열이랑 들고 있는 저 모바일 정부 3.0 화면은 민노 편집장님이 처음 취재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진화한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바일로 들어가면 PC 화면 떴고 모바일로 PC 화면으로 그런 버튼도 없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화한 형태고 굉장히 세련된 형태다. 라고 제가 화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제가 정부 웹 4.0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 다 모인 프로필 만들듯이 게시판도 하나 넣어주고 제로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옆에 트위터 실시간 위젯은 쉽게 붙여요. 그거 넣어줘야 되고 랜덤 채팅 같은 거 있어줘야죠. 요즘엔 오늘의 먹스타 이런 거 깔고 인스타 넣어주고 뭐 여기서 근데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URL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URL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네.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 기사 자기를 받아서 팀 버너스리가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지금 우리가 URL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주소예요. 어떤 정보는 유일하게 그 링크 주소 값을 가져야 된다. 네. 이를테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거기 주소가 생기잖아요. 네. 그 주소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럼 혼동이 생길 테니까 제가 오늘 오다가 버스 안에서 네. 제가 썼던 글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정보 3.0이라는 코미디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예전에 링크로 본문에 넣던 링크를 눌러봤어요. 정보 3.0 링크들을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보입니다. 정보 3.0이라는 링크가 있잖아요. 네. 우와!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 깜짝이야. 지금 안 뜨는 건 그냥 안 뜬 거죠. 캡처를 해놨어요. 에러라고 떠요.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정확하게. 오류 발생 알림 화면 괄호 열고 허용되지 않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바뀐 건가요? 링크 주소가? URL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링크 주소가 바뀐 거예요. 대표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주소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거잖아요. 왜 포털 사이트 같은 거 가끔 닌이오얼 하잖아요. 디자인 싹 바뀌고 그런데 주소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준비 단계에서 주소값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워딩 하면 되잖아요. 포워딩이라는 거 개발자 계시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주소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썼을 당시에 첫 페이지의 주소값이 지금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링크한 웹페이지들은 지금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가나다라를 못하면서 이거는 장문을 가르치겠다 가르치겠다 혹은 국어를 가르치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바뀌는 URL을 그때그때 세워주는 것도 챙기지 않는다는 건 극단적으로 상상을 하면 개발에 수주비용을 다 썼고 메인터넌스의 비용을 책정 안 한 것은 아닌가 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도 발견이 됩니다. 정부 3.0 이제부터 유물이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개발비로는 500만 원을 썼는데 홍보비로는 228억을 썼다. 이런 기사들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처음에 이거 포털에서 다 검색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기했던 의문은 뭐냐면 이런 서비스 이런 니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다고 해서 포털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게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는 지금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니즈를 이미 20년 전에 파악한 기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중에 몇 갠 망했어요. 한미르라든가 알타비스타라든가 심지어 그거는 지금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라이코스가 하던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이미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정부 3천명 물어와.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갑자기 주소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가 네이버 단넷으로. 그렇죠.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용자가 혼선을 빚을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편박하면 되겠네요. 아직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소가 바뀌는 거에 대한 치명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소통을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소통용 도구가 전혀 아니라는 걸 내부에서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아닐까. 그런데 이게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공식 행사를 하고 있을 즈음에 저는 기사를 썼고 그 이후에 기사를 썼어요. 공식 행사를 하고 있어요. 홍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트 궁금해서 들어가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이트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감수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복고풍이라서 너무 많이 든다. 리트로.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야 정부가 이렇게 기특하다. 링크도 기록을 해주고 그래서 그 블로거의 친구가 몇 달 뒤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누르면 안 돼. 안 돼. 그냥 백지야.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행사를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기자 네. 그 행사는 누가 가나요? 기자. 초대받은 분들도 가고 복고풍 매니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의혹 이건 이미 니즈가 있었고 이미 한국에서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다. 두 번째 사람이 오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익숙한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용이다. 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 행사는 누가 가나요? 전시용 인간 직접 거기 가신 분의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관련 기사를 추려서 제 기사에 포함을 시켰는데 아침마당 알바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박근혜와 사진 찍기 박근혜 대통령과 사진 찍기가 행사 체험 중에 하나예요. 등신대 놓고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맞춤형이에요. 맞춤형이죠. 그건 있네요. 기념사진 찍는 게 맞춤형인데 그건 인정할 수 있네요. 정부 3.0 이 홈페이지는 부모님한테 알려드릴만 하네요. 어려워서 못 써요. 근데 거기서 다음 주에 전화 야 아들 링크 깨졌다 이러시면 404 납파운드가 오니 링크 깨졌다 정확한 표현이죠. 이거는 갑자기 주소를 바꾸고 문패를 바꾼 거예요. 이 소통의 링크 깨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광고를 들은 뒤에 이 원래부터 참고하려던 모델은 없었을까? 아니 제가 정말이지 저쪽이 소통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끔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한번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그린 설페이트 프리 지진 지역 안 나오는 건 그렇죠. 답 없어. 지진 지역을 보여주지 않는 재난 앱을 소개해주는 링크가 깨져있는 정부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전에 삼국지 게임에서 홍수가 나거나 메뚜기 떼가 찬 거라면 그 턴을 못하는 그런 시리즈도 한번 있었지 않나요? 그건 버그 근데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승질을 냈죠. 메뚜기 들어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턴을 쉬면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쉬어가는 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시도했다가 슬로우뉴스의 2013년 9월 6일 필작 김나솔님의 글을 보면 영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설계 10대 원칙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솔님께서 번역을 하신 글입니다. 번역해 주셨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읽어드리죠.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에서 시작하라.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사실 정부 3점 정도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했어요. 다른 부자가 했으면 소문이 안 나요. 저 바보 짓이. 아니 이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요.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계하라.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 아 중요한 얘기네요. 마다 했죠. 아 안돼 안돼. 필요없어. 필요없어. 됐다. 빨리 선보이고 피드백 받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라. 아 결정적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를 감안하여 설계하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라. 웹사이트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라. 일관성을 지키되 획일적이지 말라. 사람들이 참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공유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안 한 건 보이지만요. 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관공서분들 만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영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10대 원칙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영국 정부가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의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것들을 이 10대 원칙이 굉장히 참고를 했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포털이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요? 국민 세금 들여서 그걸 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차피 검색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데이터 정부가 혹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혹은 자기만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최적화해서 잘 유능하게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마이닝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설계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무슨 백화점이에요. 아까 들어가 보셨겠지만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서비스 하나라도 있나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쓰지만 지금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다른 여타의 보도들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가 그냥 폐기가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만든 앱들 그렇죠. 그거는 앱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지만 사용 안 해서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앱 1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전이라고 이름붙은 앱들을 다운받았거든요.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 이런 앱들을 다운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 이유도 없잖아요. 일단 하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켜자마자 팝업이 뜹니다. 내 현재 위치 사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살짝 기분 나쁘지만 원래 물어보니까 예, 합니다. 안전에 관한 거면 동의한 법 하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시킵니다. 정부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데에 이런 원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알랭트 보통이 글을 쓰듯이 분석해보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거 좋아. 하는 거 같아. 이렇게 꼬치꼬치 가면 안 되지. 스토커지 어떤 사랑은. 방금 안전에 관한 앱을 세 개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 안에 일어나 되어 있어야지 정부 3.0인 거잖아요. 거기까진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 1.0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지금 아까. 그래서 민도 편의장님이 이런 걸 보여줬어요. 영국 정부 사이트. gov.uk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방송 초기에 칭찬했던 후즈넘보하고 비슷합니다. 이 직관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이트에. 텍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이트들의 특징은 비주얼로 바라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현란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그런데 안전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안전처의 첫 페이지에 데이터 용량이 19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아니죠. 일본의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350kb 정도였나? 아무튼 180kb. 굉장히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여는 속도 빠르겠죠. 지금 국민안전처 메인 페이지 18메가 넘는 데라 그거 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들어오면 꽉 찬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페이지 가볍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고부.uk 들어가 보면 고부.uk 고부.u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예요, 글자. 그림 아닙니다. 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찾는 가장 최적의 곳. 더 단순하고 더 깔끔하고 더 빠른. 그리고 검색창 있고 끝이에요. 그러네요. 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100배 이상 더 수용했겠네요, 트래픽을.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팀 버너스들이 인터넷을 만든 인터넷의 아버지의 나라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걔네들이 영국 개발자들이 이미지 때려박는 거 못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이미지가 많아요, 우리나라 정부. PC 사이트들 가보면 굉장히 이미지들이 현란하고 그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자동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느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관장들이 인사말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인사하는 거 받고 싶대요, 지금?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빨리 찾고 싶은 거죠. 제일 신나는 게 그거예요. 기관장 바뀔 때마다 그건 제일 빨리 리뉴얼돼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인, 또 사인한 거 스캐닝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제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스캔해요. 그래요? 아... 근데 대부분은 그게 이미지 파일이에요. 엄청 무거울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열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긁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미지예요. 목굴 붙죠. 쳐야 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돼 있어요. 영국 정부 3.0 활용하기 사이트 하고 영국 정부 사이트의 인기 항목 눌러본 화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영국 정부 사이트는 정말 멀리서 봐도 글씨가 다 보이게 자동차 세금, 커다랗게 글자 써 있고요. 리마인더 레터를 못 받았으면 이런 방식의 레지스트레이션을 써보시고 뭘 하시고, 뭘 하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버튼. 끝이에요. 한국은 알아볼 수도 없이 다양해서 뭐라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은 앱을 새로 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재난 상황에. 데이터 다 썼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재난 상황에 앱 깔았으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당신이 맞습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확인하는 데 쓰는 문자 번호 받고 그런데 이미 먹통이라 문자 안 오고 그랬겠네요. 그랬겠죠. 실제 행사는 대통령과 사진 찍기 말고 다른 맞춤 소통 행사는? 이게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직성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정부 3.0을 홍보하고 알리는 자리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정신에, 마인드에 맞는 옷이나 그런 의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전국 노래 자랑도 아니고 일방향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그냥 어르신들이나 공무원들 자리 채워놓고 일방적으로 사진 찍게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거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맞춤형이에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실용성은 하나도 없고 쓸 때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쓸 일도 없고 필요할 땐 작동도 안 되는 거를 몇백억씩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럼 몇백억, 백억 들여서 뭐 만든다 백억 들여서 뭐 만든다고 기사가 뜨잖아요. 저거 민간회사에 맡기면 저 돈까지 절대 안 가는 금액들이잖아요. 또 그게. 국가사업 수주용 전용 배달 사고도 있다. 네. 이게 근데 정부의 사업이고 각 부처들의 사업이잖아요. 정부 각 부처들은 자신에게 책정된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앱도 만들고 이런저런 정책들도 시행을 할 텐데 앱에 어떤 책정된 예산이 1년에 막 100억이라고 쳐요. 연말에 이런 서비스 개발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몰리는 이유가 그리고 이를테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제안서에 제안서에 1억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이를테면 A라는 정부 부처 과장하고 내가 되게 친해. 응.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왜 1억을 썼니? 한 2억 써. 우리 예산 많이 남아있어 아직. 와. 그렇게 계약을 해요. 보도블럭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100억인데 내가 90억밖에 못 썼어. 10억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채워야지 내년에 예산이 안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이 실효성 없는 앱들이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몇백억 수준이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그렇죠. 그렇죠.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가면요. 갔었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합성사진 찍는 게 제일 인기였고 그냥 공연구경이 다였다. 체험이. 그러면 결국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혹은 정부가 원했던 건 대통령 팬미팅 그렇죠. 그렇죠. 소통의 의지가 그런 결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유명한 연예인 중에 지디 있잖아요. 지드래곤. 거기 가면 한류체험관 같은 데에서 지디생가? 지드래곤에 홀로그램하고 같이 사진 찍기 이런 개념이에요. 저거잖아요. 그 밀라빈 밀라빈형 모아놓고 사진 찍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죠.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디지털 오늘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결과들 중에 하나 빼놓고 얘기 안 해드린 게 있죠. 우리 겟노트세븐 탑재되었다. 선탑재되었다. 선탑재 앱의 특징은 뭐죠? 못 지우죠. 그렇죠. 못 지워서 이게 삼성이 열받은 거야. 왜 이걸 못 지우게 해. 터뜨려 버려. 기계가 열받아요. 제 조사하다가 정부의 정말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걸 워딩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전성태 행자부 창조 정부 조직 실장 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부 3.0에 대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부 서비스를 손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손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게 무슨 뜻을 알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링크 모음인데 저기 뭐야 한 10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말 아닌가요? 비슷한 그럴 거면 모바일로 안 하고 PC 버전으로 해도 손끝으로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손끝으로 뭔가를 모바일을 구현하고 이런 이야기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 컴퓨터 배운 지 한 5개월 지나신 우리 아버지한테 들려주면 깜짝 놀랄 얘기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손끝으로 뭘 구현하고 어쩌고 아니 이미 몇 년 전에 막 스티브 잡스가 손가락이 최고의 스타일러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젊은 세대들은 감논늘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모든 웹서비스를 구현하고 실행하고 컨펌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이 정부의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직접 만들 필요가 있는 앱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간서비스나 혹은 벤처서비스 이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를테면 기터브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얘기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얘기 하면서 기터브 얘기도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무슨 정부 앱을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기터브에 예산안 올려놓고 직접 피드백 받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티스토리와 같은 블로그에 직접 올려서 텍스트를 통해서 기터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국민들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예시를 하면 이를테면 벤처에서 만든 어떤 A라는 서비스 혹은 민간기업이니까 포털 다음이나 카카오나 혹은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 빌리는 거죠. 공간을 빌려서 카페 하나를 열어도 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전문적인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음에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한다. 이거 돈 안 들잖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한테 친근한 서비스고 돈 안 들고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발상 자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정부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으면 초보보다 고수가 있는 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풀고 그냥 개발자가 들어와서 해라. 고수가 와서 평가해라. 그럼 그 피드백은 믿음을 가지고 빨리빨리 돌릴 수 있게 할 테니까 그 태도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연애의 예시를 든 걸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소통에 실패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은 거네요. 안 듣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뽑혔는데 어떡해요. 이건 근데 다시 조직론으로 환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어떤 굉장히 경직성 그렇죠. 그런 관료주의 그런 권위주의 이를테면 기관장의 마음에만 들면 모든 서비스가 오케이 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쑤셔넣기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보기 이뻐야 되니까 보기 이쁜 것처럼 복잡하고 무슨 이쁜 그림 다 집어넣어야 되고 기관장이 IT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공무원 뽑아요? 안 뽑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르면 좀 물어봐라. 그렇죠. 네.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소통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지금의 정부가 들으면 저는 고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진짜요? 못 보실 것 같아.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까지 알려주지 않을걸요? 원래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들을 기회가 생겨도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귀착은 아닌가? 예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소통에 대한 무한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민노 씨 편집장님 다시 90년대로 돌려보내드리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저희들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요 사용자들과 정부와 저희들은 해야 될 일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핑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합니다. 트윗을 좀 보시죠. 금주의 의사소통 K유진84님이요. 잠원 25장 16절을 읽어주셨어요. 보니까 잠원에 되게 쓸만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구절 그런 장이죠. 그런가 봐요. 네. 짱이네.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은 잠원부터 읽으라는 조언도 많이 해요. 제일 쓸모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포괄적인 이야기니까. 거부감이 좀 적고. 저는 포괄적인 가장 포괄적인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줄 알았죠. 25장 14절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없는 구름과 바람. 네. 저는 이번에 세부도 갔다 온 유면상 PD가 그건 줄 알았죠. 최소한 과자는 있는 구름이었어요. 25장 15절 끈기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25장 17절 이웃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25장 19절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멋있는 말이네요. 하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25장 16절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그 앞단에 있는 내용이 칭찬을 경계하라는 의미의 성경말씀이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 앞이 선물한다고 말 말하는 사람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 꿀이 칭찬에 대한 비유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건 꿀은 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그 시대의 리빙포인트 봇 같은 그런 글들이 다 있네요. 네. 20세기 이후에 성경에 관한 연구죠. 삶에 대한 지침이다. 삶이 바뀌었으니 어떤 것은 좀 가려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거 말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도키님이 꿀을 과식하지 말라는 잠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무슨 액세서리 근데 그거 밑에 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곰이 꿀을 꿀단지를 들고 누워있어요. 배불리 먹고 탈진해 있어요. 토하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게 제가 곰의 표정이 제가 토할 때 표정이에요. 술 먹고서. 그 외에도 메일로요. 성함을 신원을 밝혀주시진 않으셨지만 지난주에 빈꿈님의 방송을 들으시고 비슷한 사례들을 저희에게 제보해오신 현재 프로 디자이너 마라가 개발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매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다른 미디어들이 자기 입장 때문에 외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노래 갖다 틀고서 이런 방구도 없던 팟캐스트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보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갈만한 취재다 싶으면 또 갈 겁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추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마지막에 드린 퀴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킴우버 어떻게 있는 걸까요? K-I-M-U-B-E-R 이분께서 UMC가 비유로 제시한 왕자님이 굴려서 붙이는 게임은 귀혼이 아니라 괴혼 괴혼 샤브로 덕질인 뭐라하게 애매한 그 알실 그렇습니다. 그게 덕질인이 아직도 출연하는 이유죠. 저희의 스탠다드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덕질인은 또 나올 자격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박근혜 정부보다는 노력할까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면 싸움으로 소통을 하죠. 그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이죠. 그것도 역사가 됩니다. 내일은 그 역사를 하나 참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세윤 기자 UMC 책임 프로듀서 김상재 인진영과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뵙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